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성도들이 문제로 인하여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문제의 문제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적의 손이 임하소서 지금은 임하십니다 나사를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가지가지 모든 문제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이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지금은 질병부에 손을 얹는 모든 성도들의 손을 얹는 그 자리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소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피로 깨끗게 치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소서 나살이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위에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험을 받을지어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피부염증이 떠나갈지어다 기관지 천식 폐질환이 치험을 받을지어다 간이 치유될지어다 또 신장이 치유될지어다 백혈병이 치유될지어다 위암이 치유될지어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각종 간패, 신장, 치유장, 오장육과 다 치유될지어다 고혈압, 고혈압, 코리스톨, 각종 혈관 질환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 질병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소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나살이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든 마귀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가라 나살이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위에 있는 모든 마귀 사탄은 지금 떠나가라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소여 주시옵소서 나살이도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손으로 지금 수많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염을 받을지어다 나살이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치유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실 줄 믿으며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큰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